오늘은 이들의 첫 번째 도전 무대입니다. 과연 여러분들은 김동윤 씨, 윤현민 씨, 두재 씨의 노래를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 담으시겠습니까? 플레이리스트에 담을 거냐는 이 질문을 되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나 주세요. 멋있다. 몰입력이 진짜 어마어마하시네요. 너무 깜짝 놀라서. 소름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좀 대단한 무대를 본 것 같아요. 이 남자가 대체 어떻게 할 거야. 플레이리스트에 담으시겠습니까? 라는 그 질문이 자꾸 저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. 근데 닮겠어요. 뮤직 네트워크 엠넷 엠넷 보컬이 그 금융 atan